기상캐스터 배혜지 7위 난관공략 3년 행동 추진회의가 26일 서집됐습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인 홍경희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조로보가 28일까지 이틀간 역사문화자원보호전승, 문화관광융합발전 등 사업과 관련해 우리주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제18회 연변 독서절 및 저작권 선전주간 가동식이 26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월절 기간 우리주 날씨가 좋아 출행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상시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안전생산위원회의 2024년 제2차 사업회의 및 안전생산 근본 문제 7위 난관공략 3년 행동 추진회의가 26일 서집됐습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인 홍경희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홍경은 안전생산과 재방지 감소, 재구조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중앙, 국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를 실행하며 주당위의 사업 요구에 따라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동관해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대국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2.4분기는 춘경 생산으로 바쁜 시기, 대상 건설이 시작되는 시기, 조음 및 생산을 다그치는 시기, 관광 성수기, 봄철 방화 관건 시기만큼 각현시 여러 부문에서는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극복하고 깊은 중시를 돌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 교훈을 깊이 섭취해 안전생산 책임을 1층 다지고 사업 수행을 단단히 들어주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홍경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 삼림방화, 건축시공, 위험화학품 등 중점업종 분야에 대한 특별정돈을 잘 들어주고 중대 안전생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내야 합니다. 대형 수송차량과 배달차량에 대한 관리 통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경험 교훈을 총화하고 교통사고 배후의 원인을 찾아내며 감시카메라, 경고판 설치 등 방식으로 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안전에 대한 정돈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스 분야 안전 5대 행동을 다그쳐 추진하고 상가, 특히 주택 1층에 위치한 경영장소에 대한 감독관리를 중점적으로 들어주어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밀히 방지해야 합니다. 삼림방화 안전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각급 방화 책임을 확실히 하고 기술방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며 24시간 전면 피보 관리 통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응급훈련을 깊이 있게 펼치고 각급 지도 일꾼들이 각종 자연재해 대응 조치를 상시하게 료애하도록 독촉하며 책임분공을 분명히 하고 대응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홍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5.1절 기간 주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에서는 매일 현시와 부문의 안전생산사업 감독 지도, 검사 정황을 관리 배치해 책임을 리행하지 않고 휴일이 되자마자 일터를 비우는 정황이 있으면 통보해야 합니다. 당직 제도를 엄격히 실행하고 정보보고를 엄격히 하며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제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1.4분기 전주 안전생산사업 정황 및 다음 단계 사업 건의를 통보했습니다. 주 교통운수구,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구, 주 문화라지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구, 주 소방구조 지대에서 근본 문제 7위 난관공략 3년 행동과 결부해 해당 업종 분야의 2.4분기, 5.1절 기간 안전경계 사업을 배치했습니다. 부주장 단우 의견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리건군, 부주장 윤조희, 소경량, 문금철, 정권, 박군봉,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 안전생산위원회의 성원단위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조로보가 28일까지 이틀간 역사문화사원보호전성, 문화관광융합발전 등 사업과 관련해 우리소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로보는 습근평 문화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문화사원 우시를 고품질 발전 우시로 전화시키고 경지발전 새 엔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로보는 선화요, 연길시, 용정시, 도문시 및 G331국도, 용정, 도문 구간에서 당제 역사문화사원 보호, 전성사업과 중전문화관광 대상 실시 정황을 조사 연구하면서 연변이 문화사업 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담고같이 지속했습니다. 연변은 문화기관이 두텁고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단일 내 연변에서는 자원천품에 입각해 역사문화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문화관광산업의 심층 용합발전을 적극 주동해 문화관광산업이 부단히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조로보는 담고같이 강조했습니다.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활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역사문화자본을 발굴, 정리, 보호하는 토대에서 무형문화재 보호 전성을 강화하고 문화인재 양성기지를 최적화하며 문화산업 쾌속 발전을 지지해야 합니다. 홍색문화관광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홍색문화사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사료에 내포된 애국주의 정신을 깊이 발굴하며 역사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시 형식을 풍부해 홍색문화관광자원이 사회대중, 특히 청춘은 애국주의 교양의 중요한 담치로 되게 해야 합니다. 문화와 자연자원 우시를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문화관광융합을 깊이 추진하고 변경관광, 향천관광, 생태관광, 빙설관광 등의 전체 요소관광을 힘써 발전시키며 G331국도 연선의 문화관광사원을 발굴, 활용하고 사업기지를 혁신하며 기초시설 건설을 완선하고 지역관광일체화 발전을 실현해 전역 4개설 관광이 연변관광에 빛나는 명함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부장인 김기덕, 부주장이며 영정시 당위석인 박군봉, 조정교 부주석이며 도문시 당위석인 권대굴이 각기 관련 조사연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주당위 통정부에서는 26일 전체의 기관 간부 및 우리주 무당파 인사와 당위의 지식인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 대표들을 조직해 연글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주재 공원을 찾아 연글 로커뮤와 한마음으로 록색심물보호 식수조림 주재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식수조림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주당위 통전부 기관 간부들과 통일전선 성원 대표들은 식수조림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삽, 물통 등 도구를 들고 식수조림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모두들 3, 3, 5, 5 조를 나누어 식수에 집중하면서 이 땅에 록색을 더해줬습니다. 모두의 신근한 노동을 거쳐 묘목들이 봄바람 속에서 자리를 잡아 봄날의 연길에 생기를 더해줬습니다. 그들은 식수조림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면서 향후 연길, 녹화, 미화의 실천자와 전파자가 되어 식수조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람마다 녹색사자가 되고 생태 선봉이 되려는 짙은 분위기를 힘써 조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변군분구 주퇴역군인 사무국에서는 26일 주민병훈련기지에서 연길 녹화미화 제2고형 건설부대 및 지방간부 식수활동을 펼쳤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인 연변군분구의 마림화, 연변군분구 부분적 장병과 주퇴역군인 사무국 간부 종업원, 전족학 향진, 가도, 전임인민무장 간부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식수현장에서 모두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훌륭한 작품을 발휘했습니다. 이들은 구덩이를 파고 며목을 심고 땅을 다지는 등 일사불란하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반나설의 노동을 통해 가지런히 줄지어 늘어선 나무들은 생기팔랄한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활동에 참가한 부대 장병들은 직수를 통해 녹색 식물을 사랑하고 애호하는 의식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주둔지를 고향으로 간주하는 책임감과 자부심도 일층 향상됐다며 향후 사업에서 인민군대 취지를 충실히 실행하고 군인의 사명을 이행하는 능력을 부단히 승강하며 당과 인민이 부여한 재반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 연변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날 식수활동에서 백양나무 도합 96구로를 심었습니다. 연변 군분구와 주 퇴역군인 사무국에서는 묘목 후속 관리사급을 강화해 묘목의 활착률을 높이게 됩니다. 가동식에서 우수열독 추천인 22명과 우수열독 보급사항 12개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주 독서협회에서는 현장에서 무형문화재, 문화창의와 저작권 작품 전시, 체험 활동을 펼치고 작품 저작권 등록에 관한 대중의 자문을 접수했으며 주민들이 저작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합리하게 운영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또 새싹보호, 2024년 녹색 책갈피 행동을 통해 미성룡들이 불법 유해 출판물과 정보를 멀리하도록 교양 인도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량호한 사회문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이래 우리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열독 장기효과 기재 건설, 전민열독 브랜드 건설, 량질열독 내용 보급, 손해나동 열독 촉진 등 행동을 둘러싸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온, 오프라인 전민열독 활동을 적극 조직해 전 사회에서 량호한 열독 기풍을 형성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조정부에서 초취하고 주무라라디오 테레비전 방청빛 관광국 연길차무달에서 조관하는 카튜샤 활라코 중로 풍정여행 Y551편 관광특별 열차 환송식이 27일 연길역에서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 관광객 270명은 아름다운 가무 공연, 열정스럽고 손님을 반기는 연변의 뜨거운 분위기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튜샤 활라코 중로 풍정여행 Y551편 관광특별 열차는 사내 관역에서 떠나 연길역에 도착합니다. 연길에 도착한 후 여객들은 국제 버스를 타고 훈춘 동상구에서 출경해 러시아 울라시포스토크로 갔다가 연길로 돌아와 연길 인터넷 인기비업, 중국 조선족 민속원, 서시장 등을 방문해 여러 가지 조선족 특색 미식을 맛보게 됩니다. 5.1절을 앞두고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관광시장 가격감독검사를 펼쳐 양환 문화관광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습니다. 연길시 소방구소대대에서는 인원 밀집 장소에 대해 명절 전에 소방안전검사를 펼쳐 연길시 전체의 화재 형식 안정을 확보하고 각종 화재 사고 발생을 막기 힘썼습니다.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 집법 일꾼들은 일전 호텔, 숙박업소, 음식점, 복장촬영, 관광풍경구, 인터넷, 인기시장 등 경영장소에 대해 집법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집법 일꾼들은 경영자매 관련 단위들에서 경영장소에 눈에 띄는 위치에 상품 가격, 봉사 가격을 공시했는지, 가격을 희미하게 표시했거나 명시 가격 위에 가격을 더 올려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지, 명시하지 않은 비용을 더 받지 않는지, 서로 탐합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지 않는지, 객실 혹은 중점 상품을 사재기 하지 않는지, 가격 약속을 거부하거나 리행하지 않는 등 규정과 법을 어기는 행위는 없는지, 가짜 선전, 그림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으며 허위 할인, 허구 원가, 오도성 표시 등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거래하도록 유도하지 않는지, 두 가지 가격표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기타 가격 법률 법규를 어긴 행위 등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검사했습니다. 시장 감독 관리국입니다. 전주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사실로 박혀질 경우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5.1절이 가까워지면서 관광풍경구, 숙박업소, 음식업체 등 장소에 인원들이 밀집되면서 화재 유발 요소가 많아져 화재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일전 연글시 소방구조대대에서는 서시장, 호텔 등 인원 밀집 장소에 대해 소방안전검사를 펼쳤습니다. 소방감독원은 소방통제실 설비 및 소방시설 검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고 인원 밀집 장소에 안전출구 원할 여부,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시설 완정 및 사용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기업 종업원들이 현장에서 소화기를 조작하도록 요구해 그들의 소방안전 지식 장악 정도를 요했으며 기업 책임자들이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독촉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쓴 2024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제8라운드 련영 철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전팀은 1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은 중원에서 차근차근 공을 통제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15분경, 이보가 측면으로 파고들어 올린 크로스를 로난이 골문 앞에 떨고 주었고 왕박호가 때릴 기회를 맞이했지만 상대 수비수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21분경, 프리킥 기회에 이보가 옆으로 내준 공을 왕붕이 때렸지만 상대 수비에 막혔습니다. 꾸준히 몰아세우던 연변팀이 24분경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코너킥 기회에 한광휘가 문전에 올린 공을 서계조가 헤딩으로 깔끔하게 박아넣었습니다. 주황수비수 서계조의 첫 골이었습니다. 후반전 들어 58분경 김태현이 드디어 출전했습니다. 6경기 만에 복귀한 김태현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섰습니다. 동시에 14번 리룡도 17번 이세빈을 대신해 투입됐습니다. 83분경, 로닝팀이 코너킥 기회에 문전에 올린 공을 동가림이 출격했지만 체내지 못했고 공은 상대의 외적 선수의 몸에 맞아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공격에 곧비를 조였지만 결국 더 이상의 득점은 하지 못하고 무승부를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오는 5월 4일 연변팀은 홈에서 흥룡광 빙성팀과 제9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찬스에서 좀 집중을 해서 2대5로 빨리 달아놨어야 했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하여튼 뭐 또 잘 추스려서 다음 주에 또 잘 준비하겠습니다. 훈춘시 방천 풍경구가 한갈래의 환형 나무 잔도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잔도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한눈의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중, 로, 조, 삼국 변경 나무 잔도는 전체 길이가 2,221m이고 5.1절 기간에 개방됩니다. 이 밖의 룡호각 내부도 새롭게 개조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올해 3월 초부터 만 65세 및 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지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안도현에서는 만 65세 및 그 이상 노인의 3,500여 명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줬으며 연말까지 전현 노인의 만 2,000여 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해줄 계획입니다. 주 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주의 총체적인 날씨 초신에는 기온이 높은 편이고 강수가 다소 적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1.7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0.8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기복이 비교적 크겠는데 4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기온이 비교적 낮겠고 5월 1일 낮부터 기온의 뚜렷이 오르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6 내지 10mm로 평년 동기보다 4mm가량 적겠습니다. 29일 낮부터 밤 사이에 도나 왕천 북부, 안도 북부에 중동 정도에 비가 내리겠고 야간에는 부분적 지역에 짓눈가 비가 내리고 기타 지역에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29일부터 30일 사이 기온이 비교적 낮고 5월 1일 아침 우리주 대부분 지역에 설이가 있겠기에 각지에서는 시설 농업 관리를 강화하고 온실내 온도, 습도 조절을 잘해야겠습니다. 5.1절 기간 날씨가 좋아 출행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에 관광과 야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도 되겠습니다. 동시에 각지에서는 당지 실정에 맞게 대전 정지를 신속히 완수하고 한전 파종 고소를 일으켜야겠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비교적 높기에 각지에서는 삼림방파 사업을 강화하고 야외 불사용을 엄금해 화재 발생을 방지해야겠습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